이 슈퍼를 대박내서 슈퍼림 패딩사에 외워야겠다. 아유 어서오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 통영 매생이 굴곡밥 하나만 주세요. 굴곡밥 슈퍼에 어딨어 없어. 왜 없어요? 아 이 아줌마 맨날 없대 올 때마다.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이거 아주 일방적인 통보 아니에요 통보. 아줌마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싫어해요 통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옆 가게에 그 옆에 슈퍼 할인마트 갈게요 거기는 통영 매생이 국밥 팔아요. 아니 슈퍼에서 매생이 국밥 팔어? 네 팔아요 거기는. 아니 성도덕도 없는 거. 거기 사장 누구야? 나. 어? 나라구요 나. 다음 주는 홍어회탕 준비해 주세요. 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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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희는 소리로 먹고 사는 소리남에서 온 배수공 김목사 그리고 제 옆은. 전 도사입니다. 어. 뭐 사러 갔어요? 어. 자매님 가게에 지금 물이 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물이 어디 새고. 아니 물이 어디 새 보이질 않는데? 어휴. 자매님. 여기. 물이. 아휴 완전 홍수네. 물 많이 새. 이거 보세요. 어딘지 좀 파악 좀 해 봐요. 찾아보겠습니다. 어휴 이거 물이 어디서 새는 거. 이쪽에서 새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작업 들어가자고. 알겠습니다. 와 이 밸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네. 이거 빨리 잠궈. 예용사님. 더 세게. 세게 세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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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밌어? 뭘 팔아주고 그런 거라도 보여주던지. 맨날. 지금 밸브 잠겼잖아요. 이거 물 새는 거 우리가 막았는데. 고맙다는 말씀 못 하고. 됐고요. 수겁이 됐고. 목마르니까 음료만 좀 먹고 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음료를 왜 먹어? 돈 내야지. 야 양기태. 너 왜 이건 진짜 먹어? 소리를 내고 먹어야지. 그냥 돈 내고 먹어야지. 왜 그냥 먹어. 죄송합니다. 사탄 들렸어? 절대 아닙니다. 어? 저는 소리로 먹었습니다. 아휴. 진짜 열받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사장님. 네. 제가 조금 이따 여기서. 좋아하는 친구한테 고백을 좀 할까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야? 아휴. 파워블로거가 올렸더라고요. 여기. 고백 맛집이라고. 내가 그냥 도와줄 수가 없지. 뭘 팔아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제 고백이 성공하면 제가 여기 있는 물건 다 팔아드릴게요. 아 진짜로?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요. 팔아드릴게요. 극중의 여자야. 왜 배를 만져? 아휴. 죄송합니다. 왜 배를 만져?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어떻게 도와주면 돼? 아 예. 제가 노래를 부를 건데. 제가 무릎을 딱 꿇으면 그때 샴페인을 좀 터뜨려주시겠습니다. 아 터뜨려주면 돼?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 저기. 불안해서 그런데 혹시 샴페인 터뜨려 본 적 있어요? 이게 좀 공중을 좀 향해서 좀 싸우고 싶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불안해가지고. 아. 떨린다.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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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퀴리. 내가 오늘 나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 들어주겠니? 그 마이크 좀 빌려줘. 샴페인. 준비해놨어. 내 마음을 담은 노래야. 음악 주세요.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에는 언제나. 준비 됐어. 야, 이 새끼야. 준비됐다고, 새끼야. 준비됐다고. 준비됐잖아.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때문에 머큘리랑 같이 러브샷 하기로 했는데 당황했잖아요. 옷도 다 베리고. 그러니까 왜 자꾸 샴페 샴페인 거려. 머큘리 미안해. 나 사실 노래 부르면서 너한테 이 예쁜 목걸이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 아줌마인가 아저씨가 다 망쳤네. 미안해. 규진, 목걸이 네가 해줘. 어? 진짜? 역시 우리 머큘리. 해줄게. 비달사순. 단파로우리. 아, 디조랄. 없어. 오이비는 오이비는 오이비는. 우리 빨랫비름밖에 없어. 야, 제작. 아니 지금 대구방에서 쓰던 뇌가 나는데 지금. 냄새가 돼서 목걸이를 못 채워주겠잖아요. 그럼 창포물이라도 갖고 와야지. 규진.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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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목걸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거 언제 다 치워, 또? 펜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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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우리 가서 이거 나왔어? 아악. 방금 발, 이거 뭐야? 어떤 걸 말할 수 있습니까? 돌 때 어떻게 했어, 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려진 데서 하니? 이런 데서 하지? 참 신인은 신인이야. 어? 아니 발이 이렇게 포인트인데 왜 이거 가려진 데서 하냐고, 왜? 아악. 우리 아들. 엄마 허리 아파. 이거 걸레질 좀 해줘. 이거 샴페인을 누가 터뜨리고 가서. 문제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득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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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이모님 안녕하십니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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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뭐야. 넌 뭐야. 나 귀신 잡는 해병대. 나 그 귀신 잡는 해병대를 잡는 득점사들.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나?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그래. 득점사. 뭐야. 이 자식아. 뭐가 이 자식아. 처음부터 뭐야 이게. 이 자식아. 저번 주랑은 달라야지. 발전 좀 해 이 자식아. 난 맨날 니네 엄마 집 가서 짜 이 자식아. 어머니. 그럼 난 누구랑 짜. 잘 잡아 재밌게. 아잇. 누가 더 센 거야 도대체. 어머니. 우리 특전사가 정말 셉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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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도 않아. 가스러워 이 자식아. 해병대가 더 세. 뭔 소리야. 아무리 우리 특전사는 특수 작전이 있기 때문에 적진에 침투해서 완전 다 박살낼 수가 있습니디. 멋있네. 이 자식. 해병대 작전을 모르고만. 해병대는 명령을 내리면은. 이런 지형짐을 통해 은한패를 시시하고. 악. 적 위치를 확인하고. 악. 바로 저 키지를 확인해가지고. 맞은 포복으로. 악. 악. 은밀하게. 저 키지를 열고. 신속하게 투입하지.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맞지. 우린 이렇게 침투해. 니넨 어떻게 해. 우린 그냥 술을 탐까. 어머. 대. 대. 당절이고 나발이고 새X야. 우리 아들을 왜 죽여. 어머니 아닙니다. 아니 왜 우리 아들. 엄마 모로 앞에서 아들을 왜 죽여. 어머니. 아이구. 어머. 어머 우리 아들 괜찮니. 야 이 자식아. 어떻게 살았어. 해병은 죽지 않습니디. 어머님, 이 자식이... 아이고... 왜야, 이게? 아니, 괜찮아? 아니, 어디서 고기 부은 냄새가 나니?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야, 이 자식이 이거 지방 땀에 술을 타니 통과를 못할까? 뭐라는 거야? 아니... 이 자식이... 야, 이 자식이 띠 때문에 옷이 다 털어져서 어쩔 거야? 내가 털어줄게!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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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자야!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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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야, 이 자식아! 아이고, 이거 미쳤어! 밤들은... 아, 이 자식이... 술을 다 잡고 안 잡힐 법만 도착한... 야, 이 자식아! 왜 콤보를 만들어? 너네 엄마가 짜줬어, 이 자식아! 어머니, 나도 좀 짜주십시오! 근데 휴가 나온 애가 왜 수류탄을 갖고 다녀? 어머님, 이게 특수부대입니다! 이 자식아, 우리 해병대도 수류탄 있어,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움직이지 마! 왜 맨날 이만 때리죠! 양치 좀 하고 안 돼! 이 자식아! 잡았다! 탈출! 방! 땅! iggs! 흑 폭탄! 뚫어뜰! 잔진도 왜... 재갈기 구동 갑니다! 땅! 끝! 아니, 아들... 왜 자꾸 지는 거야, 엄마 속상하게 해 다음번엔 꼭 이 갈고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패셋! 발판고 발판고 아휴, 아들 하나 있는 게 엄마 앞에서 맨날 지는 모습만 보이고 아휴, 또라이 같은 데 한 명만 더 와봐 아주 죽여버려야지 아주 아휴, 누구세요? 잔말 말고 나 좀 말려 나 두 번 얘기 안 해, 잔말 말고 나 좀 말려 나 성질 나기 전에 한 번밖에 얘기 안 해, 잔말 말고 나 좀 말려 나 두 번 얘기 안 해, 지금 당장 말려 지금 안 말리면 나 성질 낼 거야, 5분, 1분 도저히 못 참어 잔말 말고 나 지금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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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말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말려 나 좀 말려 언제 말려? 내일 말려? 지금 당장 말려 짱구는 못 말려? 나를 말려 어? 내가 말린 것 같네? 너 뭐야? 나 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 날씨가 약간 갈 수 있는 일찌는? 여보, 진짜? 날씨가 이것도 못 가진 일찌? 捨지? 감사합니다.